요즘 안 놓는 게 트렌드라며 우리나라에 인구가 둔데 하나하나 더 보내야 돼. 안 가고 안 했던 사람들 주의해서 한번 둘러봐. 사실 이번 영상에서는 대운이 들어오는 띠와 나이에 대해서 좀 여쭤볼 건데요. 대운 들어온다면 정말 좋겠죠. 대운은 사람마다 10년 운세를 가지고 대운이라 하는 거야. 그런데 이 대운을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한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. 그렇잖아. 통틀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. 대운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올해 신축년부터 운기가 몇 년은 잘 돌아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. 닭띠, 쥐띠, 말띠, 토끼띠 그 중에서도 쥐띠분들 경자년에는 모이는 것 없이 다 빠져나가는 해였을 거야. 그런데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도로를 가다가 신호등이 다 걸리는 느낌이 들었을 거야. 그런데 신축년에는 움직임이 활발해. 정말 활발해. 그리고 문서, 이동, 병동 이런 게 활발한 해거든. 그러니까 이런 거로 쥐띠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좋으실 거야. 그 중에서도 38애 갑자생분들 인연이 늘었고 식구가 늘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진급 그리고 직장에서 내 자리를 확연하게 매김할 수가 있어.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연, 금전, 진급 이런 걸 다 하는데 좀 겸손하지가 못해. 조금은 그만은 빼고 겸손을 보태면 본인들한테는 더 좋으실 거야. 그리고 시원의 임자생분들 금전, 사업, 투자 이런 게 다 움직임이 좋아. 문서상에도 이익이 있고 투자상에도 이익이 있단 말이야. 그거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. 그리고 이런 내세 무자생들. 어떻게 보면 집안에 노총과 노초녀가 있지. 그러면 매느리를 봐야 되고 사이를 봐야 되고 하시는 분들 있지. 그리고 또 손주를 봐야 되시는 분들 있지. 식구가 늘 수 있어요. 안 가고 안 했던 사람들 주의해서 한번 둘러봐. 너 지가 안 간다고 태평하게 계시지 마시고 우리나라에 인구가 준대. 하나하나 보내야 돼. 보내서 요즘 안 놓는 게 트렌드라며. 아니야. 사람이 어떻게 내 그거를 안 놓고 가겠어. 그러니까 식구가 늘도록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. 지금 대운이나 좋은 운을 받는 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. 반대로 아홉스.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아홉스 하면 다 조심해야 된다. 이렇게 생각대로 하고 계세요. 근데 제가 또 듣기로는 아홉스는 꼭 나쁜 것만이 아니다라고 하시거든요. 아홉스에 대해서 설명 좀. 아홉스는 여자하고는 그렇게 상관이 없어. 남자하고는 상관이 있어. 아홉스에 왜 남자들 아홉스에 견도하지 마라잖아. 어. 그런데 이 아홉스가 치고 나가는 사람 겁나게 쳐. 아홉스에 움직임이 없는데 움직였다가는 큰일 나. 정말 큰일 나. 특히 남자분들. 서른 아홉. 마흔 아홉. 시원 아홉. 이런 분들은 뭔가를 움직이시려고 하실 때 되게 조심하셔야 돼.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고. 그리고 또 문서가 있다. 사업이 있다. 사업장을 늘려야 되겠다.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. 정말 조심하셔야 돼. 좋다고도 하셨는데. 아홉스에 좋은 것은 어떤 게 좋나요.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나요. 좋은 건 아무 탈 없이 가는 게 좋은 거야. 사고수 없이. 가정의 불화 없이. 어. 내가 맞는 거. 금전의 한란 없이. 그리고 간제기설 없이. 그렇지. 이렇게 가는 게 좋은 거야. 그런 게 무의 무탈이지. 그렇지. 9에서 10으로 넘어가기 전에 조금 안정적인 게 좀 준비하는 과정이. 그렇지. 우리 대원이 들은 것도 사람마다 다 틀리거든. 시원 하나에 바뀌는 사람이 있고. 어. 시원 여섯에 바뀌는 사람이 있고. 10 단위로 바뀌는 사람이 있고. 9 단위로 바뀌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. 그러면 올해가 시원 아홉이란 말이야. 그러면 작년이 시원 여덟이었을 거 아니야. 그럼 아홉 수에 이 사람은 10년 대운이 바뀌어. 그러면 시원 여덟에는 모든 것이 깨지고 엎어지고 다치라는 수야. 원래 운이 바뀌기 한 해 전에는 되게 힘들어 사람이. 왜 이렇지. 내 운이 왜 이렇게 흘러가지. 생각하실 때 그때는 대운이 바뀌는 해. 지나간 운세는 이래서 마무리를 짓고. 새 운을 새로 받으라는. 그 기점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거야. 그러니 이것만 잘 판가름해서 가시면 정말로 조심해야 될 거는 맞고. 앞으로 다 올 거는 받고. 이렇게 하시면 좋으실 거야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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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